이루리들 안녕! 우리 이루리들의 가장 요청이 많았던 룩북! 룩북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룩북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커플 룩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우리 연예계의 대표 패셔니스타 저의 오랜 친구이죠. 산다르막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룩북인데 그냥 룩북 찍으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너의 옷을 골라주고 너가 나의 옷을 골라서 한번 입어보면 좋지 않을까? 어?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스타일링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 처음 시작은 약간 좀 얌전하게 가볼까? 어 좋아 좋아. 코트 여기 앞에 딱 이게 있네? 네? 그럼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코트 안에 이렇게 착 입어주면 너무 귀엽지. 내가 코트를 입으니까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어 좋아 좋아. 난 이거에다가 신발은 캐주얼한 운동화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갈아입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난 신발 옷이야. 나 몰라줘. 부츠 이런 것도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스트라이프가 또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부츠 신고 올게요. 뿅! 이 옷의 포인트는 뭔가요? 약간 이 카멜색 코트와 회색 바지 이거는 국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닉 딱 정석으로 교복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교복 같지 이거 Pepsi Court도 그렇고 아 여기 신바기란 베스트 손이 잘했네 그리고 이거 최근에 산거 포인트. 포인트는 왜 Whenever 뭐 넣는거 하지냐 city?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 그러려고 사는거야. 이건 악세지 뭐. 핸드폰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핸드폰까지는 들어갈 거야. 아 그래? 나의 포인트는 그냥 댄디. 어 근데 이것도 국룰이야. 검정색 코트에 스트라이프에 청바지에 구츠. 뭔가 딱 그 생로랑에 핏되는 그런 느낌. 그래요? 응. 이게 또 피지컬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요즘 되게 좀 박시하게 입거든? 저희 둘 잘 어울리나요? 두 번째도 약간 코트로 합시다. 어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게 캐주얼하니까 약간 노른고 싶어. 난 약간 보라 보라. 어 귀여운 양털. 양털. 이렇게 해가지고 색감도 어울려. 어울려. 얘는 마르지엘란가? 마르지엘란 코트에 셀린 신상 티셔츠입니다. 등판을 보니까 마르지엘란. 네 마르지엘란. 저 등판을 보니까 마르지엘란. 뭔가 통했어 둘이. 네 등판.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청바지. 거기다가 약간 운동화 신었으니까 처음에. 이번엔 구두. 좋아 너무 좋아요. 구츠. 그러면은 이렇게. 오케이. 귀엽다 떡볶이.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굿. 굿. 오 멋있어. Zombies. 으 6 semaine. ega. 이 commodity. 좋아. Jewish. 짠 핑크 선그리도 이렇게 맞춰봤고 뭔가 이거는 셀린 티셔츠 에다가 셀린 청바지 신발까지 이렇게 스웨이드 부츠를 신고 이것도 생로랑 2013년? 14년 그때 산 건데 오 색깔도 잘 맞는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신기한 게 서로가 옷 가꾸기 전에 얘기를 안 나누고 가져왔는데 미리 얘기한 것처럼 위에는 르메르 바지도 약간 좀 박시한 그래서 롤업한 거 네 롤업한 바지고 그 다음에 신발은 생로랑을 신었습니다 안에는 마르지엠 다 마음에 들어요 취향접용 아 그래? 괜찮아? 봤어요? 그럼 다음 차 한번 입어볼까요? 네 고고고 고고고 자 고고고 등장 두 번째 차 두 번째 차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 착을 입고 나왔어요 그죠? 제가 골라준 다라 씨 포인트는 맥워머 그리고 지금 내가 바질 골라줬는데 바질 딴 걸로 입고 나왔어 약간 요런 느낌 어때? 왜냐면 이게 막상 입어보니까 이거랑 컬러 매치와 요런 게 이게 훨씬 낫던데 그럼 내가 골라준 뭐 왜 골라준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더 좀 더 퀄리티는 룩을 위해서 퀄리티가 너가 골라준 게 없었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귀여워서 이렇게 아 내가 골라준 거 안 귀여워 뭐 외국 보면 이거 옷통을 까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입고 나왔어 아 그치 이렇게? 오 엄청 귀여워 약간 힙합 느낌도 나고 이 브랜드 이름을 짧게 해서 엥가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엥가에다가 이제 언더커버 부츠 이거는 디즈 이즈 에버댓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브랜드죠 화려한 패턴을 좋아하지만 뭔가 요런 거랑 매치하기에는 좀 심플한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는데 역시나 잘 매치를 해주셨고 요거 오프 화이트 티셔츠네요 반팔 티셔츠 그리고 플렉진 스투시 나이키 콜라보 한 거 이거 나왔죠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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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뿜뿅 신상 뭐라구요 마이크 아 마이크 소리 진내려 요거 데이트에 이러고 있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난 너무 좋지 저기서 오는데 에이 다라 아무튼 그럼 우리 다음 착으로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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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고고심으로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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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와 다라 씨 굉장히 시크한데 이런 걸 의도했는데 또 잘 맞춰주셨네요 저는 제가 코디를 잘한 거 너 너를 만난 지 벌써 13년 됐는데 이렇게 시크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사실 이런 룩을 입지 않았었는데 파리 패션윅크를 가리내면서부터 약간 뭔가 변화가 왔지 파리 때 지금 뒤에 엑셀 방탄이 이런 식으로 엑셀 방탄이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약간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그 루즈함 속에 시크함이 더했네요 아 저는 이세아 미야키 풀착입니다 와 그냥 뭔가 도쿄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피피 느낌 아 너무 잘 골라주셔서 진짜 오늘 착장에 제일 커플로 됐어요 아 오늘 역시 플랫폼 오늘 커플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채널에 한번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옷 제가 잘 골라주면 어때요? 내가 잘 골라주면 어때요? 총 바지 절개해서는 이것... 이거 뭐죠? 이런 바지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아요. 너무 예쁘고 또 그 안에 포인트로 양말 3가지 이렇게 매치한 거. 이거 잘못 입으면 큰일 나네. 이거 내보이는 게 진짜. 근데 진짜 양말까지도 패션이 좋다. 그렇죠. 양말 꼭 신경 써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 뭔가 편안해 보이면서도 되게 힙하고 귀엽고. 근데 이거야말로 약간 데이트 룩 같지 않나? 아 이건 그냥 사실 정말 남친룩의 정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바라는 이게 비닐 쓰니까 너무 귀엽다. 이게 모자를 쓴 게 그냥 내 얼굴 같아. 아 그래? 모자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가디건도 너무. 가디건에 털이 좀 납니다. 귀엽는데. 살 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해야지. 아 이거 바지. 그리고 바지도 너무 예쁘고. 바지가 앞뒤가 다리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청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 맨들맨들한 소재의 뭐지. 아무튼 앞뒤가 다르죠. 그냥 출입 소재. 아무튼. 어 너무 잘 어울려요. 어 맞아요. 금덜샵에서 너무 이뻐서 샀는데. 브랜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건 셀린 비니. 슈프린 티셔츠. 알로망 바지. 그리고 컨버스와 JW 앤더슨 콜라보한. 콜라보한. 룩이 아주 핫했죠. 작년부터. 작년에 핫했죠. 피카보이를 하는. 저는 비즈빔 자켓에 엔지니어 가모트 후비. 그 다음 안에는 더블 탭스. 바지는 올드파크. 올드팝. 그리고 댄스. 그 다음. 근데 사실 단스나 컨버스가. 굉장히 힙합이 입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반스는 특히나 어디에. 다 잘 어울립니다. 저는 반스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도요. 서로의 베스트 착장. 하나씩 불러주십시오. 평소에 사실 이렇게 많이. 데이트 할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착장. 세모란 코트에. 약간 이렇게 부츠를 신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탁 나타났다. 그러면 신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캐주얼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같이 입은 느낌도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서도. 그래서. 1위로 뽑겠습니다. 나는 다라의 베스트 착장은. 블랙의 머리. 오. 왜냐면. 사실. 다른 룩들은. 내가. 뭔가. 상상이 되던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색달라 보이고. 또 다른 매력이 보여지지 않나요. 오늘 이렇게. 룩북 찍어볼 거 어땠어요? 어. 룩북이 사실. 제일. 힘든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갈아입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서. 가장. 제가 좀. 꺼려하는 콘텐츠인데. 막상 해놓고 나면 너무 좋죠. 편집해놓으면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이게 혼자 할 때는. 진짜 한 말이 없을 거 같아. 어. 그냥 브랜드 소개하고. 뭐 이럴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렇죠. 또 같이 하니까 또. 캐밀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나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나도 이런. 룩북 촬영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다라 씨가 너무 말도 잘. 재밌게 잘해주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찍은 거 같아요. 큰 박수. 감사합니다. 빨리 이거. 보고 싶다. 결과물. 그렇죠. 그럼. 일을 위해서. 밤에. 보고 싶은 룩북이 있다. 댓글로 마그마고 달아 주시고. 아 그리고. 달아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비하인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룩북 촬영을 같이 했고. 또. 달아 씨가 정말 바쁜 와중에. 어제 잠도 못 자고 와서.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스페셜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웃겼어. 그럼 일단. 일단 했어. 또 가야겠죠. 빨리 보고 싶다고. 아니 요즘에. 뭐 그런. 엔리 아나운와 그런 게 이제. 이제.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러고 끝났어. 아 그래? 나도 해봤어. 달아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거든. 응.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잘하겠다. 와. 나 아까 좋아하는. 나는 양파 더 좋아. 그것만 먹을래? 쌈장만 있어. 네 쌈장 주면. 가서 많이들. 북킹을. 아니 북킹은 안 돼. 만나. 나 오늘 느낀 게 있어. 잠깐만. 오늘 우리 컨셉이 약간. 데이트하는 컨셉이었잖아. 뭔가. 설레고 뭔가. alom. 난 Dart. neurons. enforcement. asta. 자막. 예 rage. 호시 sec. teenager. 감사합니다.